안녕하세요! 오늘은 아이스크림과 함께 먹겠습니다! 안녕하세요! 아삭아삭 한글자막 by 한효정 너무 맛있어서 이렇게 이렇게 쪄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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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춧가루 고고무 알겠지? 너무 좋아요 조금 더 고소해요 도착하니 한입 상큼하고 한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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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치즈볼 치즈볼 제작진 뭘까 으ilen 으음 1 exports 10 고기맛이 항상 먹는 것은 정말 좋네요 고기맛과 초콜릿이 너무 좋네요 고기맛이 부족하네요 너는 또는 나랑 같이 먹으면 더 맛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참기맛은 엄청 고기맛 오늘의 고기맛은 고기맛이 너무 좋네요 더 맛있나요 더 맛있나요 더 맛있네요 아, 그 맛있나요 그래도 너무 맛있네요 그래도 맛있게 잘 먹어요 제가 정말 좋아하는 고기맛이 쫀득한 것 같아서 짭조름은 너무 맛있다 저는 배불러가 너무 예쁘다 너무 예쁘다 근데 담백질이 너무 예쁘다 단단히 아낌다 처음 언제나 좋았을 것 같을던 너무 맛있어 이건 너무 맛있을 것 같애 너무 맛있어 안다가 졸업해 오.. 싱싱 맛있어 그릇 아... 맛있어 그니까 나의 눈이 맛있어 아... 맛있어 너무 맛있어 쭈쭈쭈쭈 너무 맛있어